오늘 뭐 되게 재밌게 먹을 것 같은데 친해지고 그쵸? 솔직히 오늘까지만 먹게 해주면 안 되나? 식당이나 구경 한번 갈까? 저기 술 좋은 거 있던데요? 어? 보니까 글랜 알라키 있던데? 네, 알라키도 있고 지삭라곤이네 지삭라곤 해놨네 헤넨씨도 있네 맥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? 에일도 있네 절대 접근 금지 이걸 없애라고 하는 미션을 주면 순식간에 없어질 것 같은데요? 윤석이는 이거 일단 다섯 명 나버로 까고 일단 저는 저 알라키랑 야마자키 킵 여기서 제일 먹고 싶은 건 뭔데? 저요? 응 글랜 알라키가 달고 근데 음식에 따른 다르지 않을까요? 그렇지 아, 저 난 저 이거 마음에 드네 고장주? 파인애플 향 나는 거요? 빼가 보니까 중국음식 먹고 싶네 중국음식 내가 진짜 좋아해가지고 꽤 시켜가지고 어떻게 예태범죽 이런 거 딱 빼가 한 잔 하면 좋은데 깜풍이 좀 좋아하고 깜풍이 맛있지 맵싹하게 까매가 아, 좋죠 최고죠 뭐지? 양념 술 먹을 때는 짬뽕 술국 양장삐 이런 것도 나 좋아하고 이거 냄새만 맡아도 탈락인가요 혹시? 그럴 수도 있... 아니 만지면 안 되나? 만졌잖아 먹지 많으면 되지 탈락이다 탈락 탈락이다 아니 과자 같은 건 먹어도 되지 않나? 제가 일부러 보라고 이렇게 두신 거잖아요 어떻게 제대로 먹힌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술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굉장히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눈물이